매일 아침 향긋한 밤에 버터 향 마커티 흔주림이 없는 이 세상 매일 밤에 달콤한 와인 흥미로운 파티 너도 나도 변들한 세상 쉽게 만내면 누가 알까 너보다 다른 이 세상 진정한 그곳에 대체 뭐가 있을까 나랑 생각할 말이란 모습 신기한 공존가 바람 한 번 접한 그곳에 흥미로운 나라 넓고 넓고 땅과 삶과 흥미로운 무섭니다 신기한 공존가 어느 생각해봐도 대체 알 수 없어 나 왜 잊지 못하고 있는지 몇 년 몇 해 고민해봐도 대체 알 수 없어 왜 이렇게 다른 이 세상 지구에만 되면 누가 알까 너무나 다른 이 세상 이 세상 정우 정우가 프랑스말로 권역한 신청전을 우리가 출판하기로 했어 아 진짜? 프랑스말로 소개되는 첫 번째 조선 소설이 될거야 고마워 쏘핀 아 그리고 조선에서 종말을 잡고 갔어 조선에서? 나를 덕분할 사람이 없네 무슨 일이야? 날 찾고 있어 누가? 정우가 프랑스말로 매일 아침 배아킨 땅에 흥믄인 사람이 왜 자꾸만 생각하나 지구에만 될 것 너무나 슬픈 세상 공족해봐라 아 צichen 방금 썬 젊은 계약 쓰다가 ynen zn 그곳에 못 들리긴다 그곳에 새들이다니까 푸르른 하늘과 넘쳐나는 햇살 잠 들면 그곳에 갈 수가 있나